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전국 권력범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신봉수 서울고금검사가 발탁됐고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 때 인사 혜택을 보았거나 발탁됐던 인사들 대부분 좌천되었습니다. 오늘 인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노정연 신임 고검장입니다. 그는 이번에 부산 고검장으로 성진이 되는데 여성 1호 고검장이 된 것입니다.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부 차관에 첫 여성검사 출신인 이노공 변호사가 먼저 임명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검찰을 떠난 뒤에 차관으로 왔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일선 고검장으로 성진한 것은 노정연 고검장이 처음입니다. 첫 여성검사장이었던 노희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뚫지 못한 길을 노검사장이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노고검장은 검찰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은 유독 최초의 타이틀이 많습니다. 그의 부친 노성행 변호사는 사법시험 1회 합격 검사 출신입니다. 1993년 광주지검장까지 지낸 뒤에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노정연 고검장이 검사장으로 성진한 이후에 최초의 부녀 검사장 집안이 됐습니다. 노고검장의 남편은 조성욱 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을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화후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노고검장은 최초 사법고시 동시 합격 남매이기도 합니다. 노정연 고검장의 동생인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나와 같은 때의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연수원 25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동생 아버지 그리고 남편 모두가 다 검찰 출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의 아버지가 법조인이면 대개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법조 공부를 하게 되거나 또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의사의 경우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의사인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길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노정연 고검장은 2005년도에 서울 북부지검 검사 시절에 SBS 예능 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에 나와서 1년 넘게 고정 출연해서 유명세를 타고 됐습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에는 법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상황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자문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노정연 고검장이 검사 시절에 주로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의 공판 송무부장으로 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당시 노정연 고검장과 현재의 이노공 법무부 차관 그리고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함께 카푸를 한 사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만 운전면허가 없어서 당시 여검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노고검장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서부지검장을 맡았습니다. 이때 서부지검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 윤미향 의원 사건입니다. 서부지검은 윤미향 의원을 그 당시에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8개 항에 관해서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희화 부장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소 최종 책임자를 검사장인 본인, 노정연 본인으로 처리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2022년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시한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성진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과는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연수원 중 30개 중에 유일한 검사장 성진자도 여성인 김선화 신임 대검 공판 송무부장입니다. 김선화 신임 검사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공판 3부장을 지냈고 이원석 제주지검장 시절에 제주지검차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파격적인 인사, 여러 가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 비리수사, 문재인 권력 비리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동안 추미애 또는 문재인 편에 섰던 검사들은 이번에도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법무연수원에는 지금 TO가 9명인데 그중에 8명이 꽉 찼습니다. 그동안 핵심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또는 윤석열을 압박했던 그런 검사들이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문검사로 분류되면서 지난달 광주고검차장으로 좌천됐던 신성식 검사장도 그래갔고 이종근 검사장, 지난달 대구고검차장으로 발령받은 이종근 검사장도 이번에 같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인사에서 자천되지 않았던 최성필 대검의 과학수사부장과 김양수 부산고검차장 그리고 전정근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경순 춘천지검장도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올렸습니다. 앞서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원 자리를 5자리나 더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연구위원으로 간 이성윤 검사장, 심재철 검사장, 이정윤 검사장까지 합치면 8명의 친문검사들이 나란히 지금 법무연수원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 통령으로 조국 사건을 수사했거나 이런 사람들 통령으로 또는 평택으로 이렇게 대구로 뿔뿔이 흩어져서 발령이 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친문검사들 또는 추미애 검사들이 나란히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호 고검장이 탄생했는데 노정연 검사장이다. 아버지도 검사, 남편도 검사, 그리고 본인의 동생도 검사. 그래서 지난번에는 윤민향 의원에 대한 기소를 했고 검찰 집안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사를 대충 마무리 되었으니까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